내가 여기서 맞출 거야 서서 칠 때 여기서 맞았지 그치? 그러면 내가 점프할 때는 그만큼 위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빨리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? 천천히 쭉 뻗어내야 되겠지 이걸 빨리 꺾은다고 이렇게 꺾어버리면 바로 꺼내받겠지 여기서 바로 꺾는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멀리 보고 밀어치는 거고 바로 꺾을 수가 없잖아 이 각도에서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? 꺼내받겠지 여기서는 꺾어도 되겠지 여기서 오는 건가요?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치지 니 같으면 이렇게 치겠니? 야 웃기지 않냐? 줘봐 이리 줘봐 이리 오는데 이렇게 치지 야 이걸 이렇게 치겠니? 몸속으로 오는데 어떻게 치는지 항상 몰랐어요 몸속으로 오는데 이리 칠 거야? 어? 이렇게 치면 되잖아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 저쪽으로 니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여기가 있잖아 볼이 안 들어가야지 여기서 쳐서 여기서 쳐서 넘어가는 볼이 빼기야 여기서 내가 줬어 여기서 쳐서 넘어가는 볼이 빼기야 여기서 백이란 말이야 여기서 백으로 치겠다? 돌았으면 무조건 칠 수 있는 볼인데 굳이 그걸 갖다 백으로 칠 필요 없지 가 봐요 쭉 쭉 쭉 쭉 쭉 쭉 오다가 그냥 갈 거야 여기서 여기서 잡고 있어도 큰 상관은 없겠지 잡고 돌면서 내려와주는 곳이 대부분이 때린다는 생각에 어떻게 돼? 딱 했는데 안 와 이렇게 때려 브레이크를 걸려버린 순간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그냥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 순간적으로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임팩에 가야지 쭉 쭉 그런데 임팩에 안 가고 미리 스톱 지켜줘 두 번째 연습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시선이 정확히 보면서 스윙을 아주 슬로우로 한다는 거야 내 스윙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볼이 맞는지 볼 수 있다는 거지 볼이 오면 천천히 보면서 쭉 여기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걸 안 보고 더 높은 데 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게 있지 그래서 연습할 때 아주 천천히 각도를 잡으면서 위에서 내 시선 높이가 더 이상 안 넘어갈 정도에서 천천히 스윙을 만들으면서 어떻게 맞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맞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빠르게 말하는 스윙이네 본인이 뭘 잘못한지 스윙이 어떻게 나가는지 팔 각도가 어떤 각도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대기 시작하면 조금씩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갈 거야 스윙이 없어 이렇게 가 저기를 보지 말고 어 그대로 가는 거야 앞에 봐 저기를 보지 말고 볼이 여기 있잖아 그래가 보고 그대로 그대로 가 첫번째 2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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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이 빨리 들어가야죠. 빨리 들어가야죠. 빨리 들어가야죠. 눌러지면서 내려야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요? 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떨리는 거 보고 있다가 그대로. 띠려고 하면 되잖아. 다른 거 보고 있다가. 띠려고 하면 되잖아. 띠려고 하면 되잖아. 띠려고 하면 되잖아. 야, 점프를 해가지고. 이러시는 게 어딨어? 힘을 빼고 있으니까. 이렇게 심장만 이렇게 심장만. 힘을 빼고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요.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할 거 아니야. 다른 거 보고 나켓 끝에 이런 식으로 눌러봐야 할 거 아니야. 이게 아니고 나켓을 천천히 눌러보라고. 어떻게, 어떻게, 볼이 어떻게 떨어지게. 어떻게 눌러진 걸 봐야지. 이거부터 봐야지. 실생각에 이렇게 가잖아. 어? 떨어진 거 보고 그냥. 천천히 낚이 끝을 당겨갖고 내려줘야 했어. 속도 벙커야? 야, 볼을 때린다는 게 뭐야. 떨어진 거 보고 있다가 덮는 거야, 위에서. 위에 덮으려면 볼이 그만큼 내려와야 되잖아. 내려와야지 이렇게 덮어질 거 아니야. 좋아.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